윈도우즈 10을 볼 때 윈도우즈 10 밑에 맨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걸 작업표시줄이라고 하고요. 이 작업표시줄이 모니터에서 검색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코트안에게 말하기라든지 이 작업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. 이건 어떻게 하는 거 하니? 검색 여기다 대고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하면 검색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검색 아이콘 표시라고 하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만 나와요. 그럼 이게 상자 없이 이것만 딱 나오고 찾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찾는 거죠. 그럼 여기다 그냥 바로 쓰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코트안에게 말하기가 있는데요. 이 코트안에게 말하기는 한국에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코트안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주면 돼요. 어떻게 하죠? 자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코트안에 버튼 표시 이거를 해제해주면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작업보기죠.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클릭하면 작업보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해요. 단축키는 윈도우키의 탭이에요. 그래서 윈도우키에다가 탭을 치면 실제로 돼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윈도우 탭. 그리고 윈도우 탭을 다시 하면 다시 보이고 윈도우 탭 키를 외우면 여기는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밑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죠. 이 검색 부분을 이렇게 숨김을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코트안에게 말하기를 이 버튼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업보기에 한꺼번에 보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안 보이고 체크를 해제했다면 윈도우키하고 탭을 이용해서 단축키를 외워서 쓰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.